알어 알어. 알어 알어. 야 빨리. 빨리 들어가라. 지원 형 빨리 들어가라. 지원 형 빨리 들어가라. 잘한다. 잘한다. 종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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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게 종현아 지금. 종현아. 잘한다 잘한다. 종현아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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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일로 있다며! 일로 오세요! 일로 오세요! 아 일로 오세요! 일로 오세요! 안 돼! 시작 시작! 빨리 빨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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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너 뭐하는데? 야! 야! 안 돼! 좋아! 안 돼! 좋아! 내 마음도 하고 싶지! 내 마음도 하고 싶지! 뭐라는 거야 진짜! 종현아 빨리! 야 얘 유도 같다니까? 종현아 빨리! 야 얘 유도 같다니까? 종현아 빨리! 종현! 종현! 여유! 1! 5! 1! 9! 9! 어! 와 이거 근데 진짜 지효 누나 때문에 이겼다. 승리는 지효 팀입니다. 승리는 지효 팀입니다. 에에에에! 재석씨. 이단계씨! 비트 리그축 덕분에 비트 갈아가세요. 나 지효yy 진짜. 치윤이 그냥 꽉인데. 드라디. 질 수가 없다. 여러분들 대장이십니다. 박수! 승리다! 승리다! 우리 힌트 얻었나요? 히드히드 히드 기와드 해가지고 봐봐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김연아? 안...빈...연...아 아 저예요 왜? 저야 저 왜? 제가 김연아 선수 팬이랑 이상형이라고 할까요? 어? 진짜? 진짜로 아 방송에서 얘기 해가지고 이사석 Sargo 김연아 김연아 아 뱀 뛰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니까 진짜? 진짜로 진짜로? 너가 거기에 영향력이 컸었나? 야 근데 나도 김연아 선수 이상형이.. 나도 팬인데 나도 하이성이 형 아니야? 저쪽? 저쪽 팀에 김영만 나 배신 안 될 거야? 좋아하는 오 볼 수도 있잖아 좋아요 좋아요? 확실히? 직감이 와 직감이 와 와 나 나 이